베리온 아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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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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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앗! 앗! 꼬마 혜연이가 얘 두곱이네 꼬마 혜연이가 여운이 아삭 커진이잖아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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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!! 자, 어어. 참 착하게 생겼어. 어. 바람주만 안 못했죠, 이쪽으로 지었죠? 그렇죠. 여기 뭔가 이겼지? 날짜 보여. 날짜 보여. 응, 그런거 같아. it's more powerful! 레미는 그렇게, 꼴막 꼴막 너무 들고, 레미야. 왜 이걸 못하는데? 어후. 레미는 이렇게, 밖을 모르는 거구나 맛있음 여기 푸독을 좀 더 갈수록 빙은 샌 그 시즈, 예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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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티푸이 네, 마티푸이 네, 마티푸이 네, 마티푸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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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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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조금로 계속 봉파이 여기에 왔다. 외모에 한 번 집중해서 아, 왜 이래? 아, 왜 이래? 아,ify다 유교 훈련하라고. 해병대 모자 쓰고 아, 해병대다 해병대야 해병대야 치즈 치즈 석유 오는 이 시각을 보고 석유 어디가 있는지? 석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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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알찬 석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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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알쳤다